융칼 세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V조선 수사 압박이 조여오는 듯.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제가 뇌피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나보실까요? 네. 뿌리기풀 샴푸에는 모낭 영양제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 탈모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의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의약을 줄여서 최소의 약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부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뿌리기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에다가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한겨레의 조선일보사 TV조선 주식 부담거래 주장은 허위 이런 것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8일자, 목요일자 사설이지요. 금요일자군요. 조선일보사가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에 사들여서 50억에 사들여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됐다며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조선일보사 수원대 재단인 고은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거래 산정에서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의해서도 TV조선의 미래가치를 감안할 때 거래가격을 5천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TV조선은 올해 미스트로시 종편예능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연애의 맛 뉴스9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뭐든지 주장을 펼 때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버를 하는 순간 바로 빈틈,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 빈틈, 논리적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TV조선의 주식을 전량으로 수원대 재단이 팔았습니다. 수원대 재단이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팔았어요. 판 시점이 언제냐? 2017년입니다.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TV조선은 우리는 미래가치가 있는 회사다. 올해 미스트로시 종편예능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연애의 맛 뉴스9 시청률도 급상승하고 있다는데 이건 올해의 얘기입니다. 2019년 얘기예요. 2017년에 주식을 다 팔아치웠는데 그런데 2019년에 기업가치를 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죠? 2017년에 다 팔아서 이제는 빠이빠이 했는데 조선일보사는 고운 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 야, 니들이 그렇게 손실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냐? 니들 말을 못 믿으니까 지금 저 수사에 나선 거 아니야? 자, 그럼에도 한겨레신문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약정서를 언급하며 억측과 허위의 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약정서를 언급했다. 아, 이거 절묘한 표현인데 약정서가 있었다. 약정서가 있었다. 이렇게 마치 한겨레가 그렇게 보도한 것이냐? 이제 오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TV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의혹적입니다. 만약에 약정서가 있다면 이런 식이었어요. 약정서가 전혀 없는데 왜 한겨레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약정서가 있는 것이냐? 언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니들의 주식거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분이거든요. 한겨레가 주장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어요. 시민단체의 주장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수원대 재단인 고은학원은 2011년 TV조선 출범대 50억을 출자해서 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교 발전 기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TV조선 출자에 쓴 사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대 재단이 TV조선 주식을 산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부당한 행위예요. 감사원이 감사해가지고 보유 주식을 그래서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TV조선 주식 평가액이 당초 고은학원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억을 취득할 당시에 냈는데 주당 5천원인데 역시 그 액수에 맞게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보존해 준 거예요. TV조선이. 자 따지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흑막이 있을까? 수원대 설립자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 딸 사실 이 사람이 전 총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오너예요. 오너 이인수 총장의 큰 딸은 2008년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인 방정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가문과 수원대 가문은 사돈지간입니다. 물론 사돈지간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 형성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조선일보 말은 맞는데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어서 부당거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겨레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먹기에 조선일보가 문제 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사실은 샀을 때 50억에 샀다 하더라도 팔 때는 한 21억 정도로 돈이 돌아오게. TV조선 주식 살 때는 50억 원이었지만 주식을 팔아서 거둘 수 있는 돈은 애초 50억이었던 것이 21억 정도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사들이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50억 사서 50억에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50억 사서 한 21억 쯤에 말하자면 한 30억 정도 날리고 2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TV조선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고 이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소상히 해명하는 거 없어요. 왜 우리 말을 못 믿느니? 왜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믿냐? 시민단체들은 지금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지난 금요일자 한겨레 사서를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4월 방상훈 사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주식 100만 주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21억 정도 돼야 하는데 살 때는 50억이지만 사들일 때는 21억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50억 그러니까 산 돈 50억, 판돈 50억 손해 없게끔 해가지고 결국 수원대는 이득이지만 이득이라고 볼 건 없죠. 사실은 어디 은행기관에 맡기면 50억에서 조금 더 불었을 텐데 50억에 사서 50억에 팔았다. 회사의 수원대도 이득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해가 크진 않았죠. 그러나 조선일보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거 아닙니까? 30억 더 비싸게 쳐줘서 사들였다는 그런 의혹이 가능하니까요.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호사가 사전에 수원대 재단과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손실보전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서 수원대 재단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되사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얘기는 시민단체들 주장 그것도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를 소개하는 정도지 한겨레가 야, 니들 손실보전 약정을 맺었지? 맺은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닙니다. 의혹 제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차입 거래이기 때문에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다른 주주들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반론도 소개했네. 한겨레는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하게 보도했고 논평을 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한겨레의 사설이 지나치다. 뻥이다. 억측이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버죠. 이런 오버를 보면은 아 이건 뭐 틀림없이 틀림없이 조선일보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쫓기고 있구나. 뭔가 궁지에 몰렸구나. 검찰이 수사하고 방통위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코너에 몰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MBN처럼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래서 TV조선이 없어지면은 조선일보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TV조선 하나만 없어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큰일을 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행동하면서 지금 거의 극우 유튜브 방송화되고 있는 TV조선의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스트롯 어떡하냐고. 허니 여러분 TBC 없어져가지고 달동네를 못 봤습니까? TBC 없어져서 쇼쇼쇼를 못 봤나요? 다 KBS ETV에 병합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계속됐습니다. 미스트롯 딴 데서 하면 되겠네. 딴 데서 그 포맷 인용해가지고 그 포맷을 그냥 로열티를 적당히 지불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없어지면 안 될, 그 채널이 없어지면 안 될 콘텐츠가 있습니까? 미스트롯 뭐 그까짓 거, 아내에만 뭐 그까짓 거. 다슬기님, 양반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미스트롯 타는지도 몰랐다. 김은승님. 네, 그렇죠. 나는 또 어렸을 때 왜 TBC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슬펐나 몰라. 아니 슬플 게 뭐 있어. 삼성 소유의 언론이 없어지는 건데. 물론 전두환이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을 그런 식으로 통폐합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그거는 폭거지요. 그러나 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울 것까지는 분노할 일이지. TV조선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렇게 저 인류의 또 국가사회의 흉기가 되고 있는 이런 TV조선은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고 저는 한 번도. 뭐 한 5분 이상 본 적이 없어요. TV조선을. 뭐 모든지 뉴스 검색하고 캡처 따느라고. 그거 말고 즐기는 차원에서 TV조선을 5분 이상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내의 맛 안 봐도 됩니다. 미스트롯 안 봐도 돼요. 뉴스9는 다다욱 안 봐도 되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겨레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비위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거짓 보도, 왜곡 보도인 겁니다. 그냥 입만 열리면 거짓 왜곡 보도의 앞장서는 이런 신문, 이런 방송 있을 필요가 있나요? 자, 여러분. 방송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여러분, 케이블 TV가 있고 IPTV가 있어요. CJ 헬로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가입하신 분들 있죠? 뭐 그리고 티브로드 같은 데 가입하시는 데 있잖아요. 이게 점점 통신 3사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통신 3사. 통신 3사가 어디입니까? KT. KT.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3개 기업으로 지금 케이블 방송들이 다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각 지역 케이블 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건 아시죠? 올레 KT, 올레 TV, 그리고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유플러스 TV. 이거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집안에 유선 인터넷망 들여오면서 아, 이거 TV도 하나 까시지. 이러면서 이제 TV 설치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 상품으로 싸게, 싸게 파는.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케이블 TV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도 자기들 나름대로 케이블망 설치해드린다고. 유선 무선 전화 달아드린다고. 그랬지만은, 아, 어디 KT하고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에 비교할 바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케이블 TV들이 망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지금 올레 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IPTV 가입자가 무려 1,566만 됐고요. 케이블 TV가 1,380만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이준으로. 제가 2010년 이전에 그래요. 그때 그랬습니다. 2010년만 해도 그때 신방과 강의를 나가가지고 아, 2009년까지 나갔지 참. 366만에 불과했고 당시 거의 케이블 TV는 1,500만에 수렴됐고요. 우리나라 전체 시청자 수가 1,7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1,700만 정도 됐는데 1,700만 가구죠. 1,700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1,500만 가구가 케이블 TV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케이블 TV로 방송하는, 방송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요즘 뭐 여러분 안테나만 달고 TV 보는 데 있습니까? 다 케이블하고 연결돼가지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케이블 TV에 위세는 떨어지고 있고 IP TV 가입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제 케이블 TV를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LG유플러스가 CJ 헬로비전을 삼켰어요. CJ가 팔린 거예요. 이로써 지금 1위는 KT, 원래 KT가 31%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원래는 2위가 SK 브로드밴드였는데 SK 브로드밴드가 24.92 CJ 헬로비전을 삼킨 LG유플러스가 그동안 3등이었다가 만년 3등이었다가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24.54로. 오 그래요. 세 회사의 점유율을 합해봤더니 80%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전국 각지의 케이블 TV들 있잖아요. 서대문 케이블 TV, 동대문 케이블 TV, 성동 케이블 TV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신 3사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각 지역 케이블 TV는 채널번호도 다르고 또한 그 각 지역 케이블 TV는 또한 어떤 곳은 방송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방송이 안 들어가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3군데 회사로 좁혀지게 되면 앞으로 케이블은 케이블은 또 IPTV는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유료 방송 시장 IPTV와 케이블 TV에게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이른바 OTT 업체들이에요. 이건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데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런 IPTV나 케이블 TV처럼 플랫폼 사업자라기보다는 컨텐츠 사업자들이죠. 근데 여기는 IPTV와 케이블 TV가 국내 포털이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마치 유튜브 같은 거예요. 구글 같은 거예요. 구글 같은 거.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로서 더 급격하게 쏠리게 된다면 컨텐츠가 모든 미디어에 상위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인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는 유튜브 컨텐츠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김용민 TV도 이런 시대에 흐름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TV조선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구상과 전략이 있는데 일단 총선 때까지는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인 만큼 극우 보신 극우 보신교래요. 극우 개신교 세력의 선거 부당개입 철저히 차단하고요. 아울러 또한 그렇게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하고요. 또 아울러 지금 언론의 농간 검찰의 농간으로 인해서 여론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역시 시사방송도 하면서 드라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드라마 드라마 정말 적벽대전 같은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드라마는 불가능하죠. 무슨 자본력이 있다고 라디오로는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TV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초저예산 드라마 초저예산 드라마로서 지금 구상하는 바가 많아요. 저도 사실 김용민 TV 잘 키워가지고 뭐 IPTV나 케이블 TV로 진출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접었고 이제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정녀 그렇습니다. 여정녀 두 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김용민이는 주연 안하고 원고를 제가 대본을 한번 써서 대본을 써서 여러분들께 아주 쫄깃쫄깃한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장 드라마 잘 쓰거든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선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의 시대는 가고 콘텐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